돌체 4집을 골뿔작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럼 건물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우와 많다 진짜 생각보다 도대체 공이 엄청 많은데? 일로와봐 그니까 롯데가 생각보다 많았네? 뭐야 뭐야 귀여워 이제 도대체 공이 엄청 많아 도대체 공이 엄청 많아 도대체 공이 엄청 많아 속고놀이 하는거야? 주방놀이 하는거 같아 귀여워 이거 모르는거 같아 이거 모르는거 같아 미쳤어 너무 귀엽다 하하하하 오오오오오 큰일남린 하하하하 싱싱하 칼싱 안 돼 얘네들이 너무 좋아한다 생각보다? 뭐지? 돌쳐봐 돌쳐봐 그니까 너무 귀엽다 속꽃놀이 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귀여워 시작 역시 잘 갖고 논도받지 조이 형 무기를 한다고 무기를 내봤지? 진짜 귀엽다. 미쳤다. 미쳤다. 너무 귀엽다. 귀여워. слишком 많이 고생하고 있어. 와 Stefan! 형 지금, 뭔가 벗고 있는 걸 좋아. 그러니까 바로 바탕 찍고 있다. 급감신. 오 노! 도와주러 온 거야, 방해ral 온 거야, 이것들은. 키웠다, 키웠다. 뿅뿅뿅한다? 이거 날렸다 이거 날렸다 막상 많으니까 좀 무서운가 본데? 너무 싶어졌지 너무 웃음 조금 더 웃음 너무 웃음 이렇게, 더 웃음 너무 웃음 그리고 제일 웃음 살짝 웃음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갑자기 또 관심 가지놈. 관심 없다고 맞지? 응. 그냥 속거리가 신기한가봐. 이제는 또. 갑자기? 갑자기? 아니. 제가 가진 건 이거 밖에 없으니까. 그거마저 뺏어 가시면. 이거 귀엽다. 악독 주인들이다. 맞지? 왜 이렇게.